월드 챔피언십 조별리그가 먼저 진행되고 있고요. 세트는 1대1로 갑니다. 3세트 한재현 선수의 초구. 1세트에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3세트 한재현 선수의 초구. 1세트 한재현 선수의 초구. 공의 속도가 조금만 느슨해도 밀림이 발생해서 길어질 수 있습니다. 키스 분리각도 좋았고요. 역돌리기가 잘 만들어졌죠? 거의 완벽한 포지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찾아갑니다. 딱 뜯죠. 안전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역돌리기 직접 시도가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신입. 좋아요. 찍죠. 2세트의 아쉬움은 잊어버리고 3세트 출발이 참 좋습니다. 얇은 두께의 바깥 돌리기. 예민한 컨트롤. 너무 좋네요. 회전력을 살짝 줄였네요. 편안하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얇은 두께가 맞아서 조금 길뻔했는데 회전력을 잘 줄였어요. 마지막 세트는 9점. 9점에서 벌써 4점. 1백 걸어치기 시도인가요? 1백 걸어치기 시도인가요? 걸어치기. 코너 돌아서. 쫘쫘쫘. 쫘쫘쫘. 벌써 3세트 3분의 2를 해냈습니다. 정말 감탄이 나오는 스트로크였어요. 뭔가 샴푸 향이 좀 솔솔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샷이었습니다. 다시 3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뱅크샷. 타임아웃. 2공이 들어가면 뭔가 살짝 향이 나죠? 브릿지가 깁니다. 자, 출발. 회전이. 타구 내려옵니다. 좋아요. 뱅크샷 2개 엮어서 한 번에 매치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자, 이렇게 자세가 어려웠는데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가 어려웠는데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뚜껑까지는 다 개봉했고 마지막 샴푸 뚜껑 꾹 눌러주면 되죠? 네, 한 점입니다. 단 한 점이에요. 자, 매치 포인트 한진. 자, 가볍게 출발. 비껴치기로. 자, 내려옵니다. 돌아서. 됐어요. 한진. 퍼펙트 큐. 퍼펙트 큐가 나오네요. 네. 자, 퍼펙트 큐. 감정을 추스르기가 좀 힘든 한지훈 선수네요. 아,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 본인도 이걸 해내다니 하는. 지금 표정이 떨리고 있어요. 어른 공주. 무표정의 어른 공주인데 표정이 떨리고 있어요. 자, 퍼펙트 큐는 선착순이에요. 네.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그렇습니다. 이야. 와, 이거 비껴치기가. 네. 정말 짜릿하네요.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않고 한진 선수. 큐의 힘을 잘 실었어요. 네. 회전요. 끝까지 전달 잘해줬고요. 그렇죠. 저 웃는 것처럼 환호해도 됩니다. 네. 자, 거의 뭐 우승한 느낌. 네. 그것도 스롱을 상대로 해서 퍼펙트 큐. 이야. 3세트 경기인데 2세트 같은 3세트 경기를 치렀네요. 퍼펙트 큐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순간 머리가 쭈뼛서는 아주 짜릿한 퍼펙트 큐가 만들어졌네요. 자, 9대 0이었습니다. 스롱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네요. 한진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32강 첫 경기에 승리로 장식합니다. 네.